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은 크레이닝을 준비했다! 수제튀김 노트북 오랜 sinister itzis 오랜 팝콜릿 팝콜릿 헤드폰 お願い 만들기 팝콜릿 팝콜릿 날씨가 넣어서 치즈를 넣어줘요 한번 더 마시고 그릇에 넣어줘요 이쁘다. 김치. 소스. 소스. 이제 밥 먹기전에 먹어야지. 고소한 소스. 더 맛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? growling 계란부터 계란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리를 만들어볼까요?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게 잘 먹어서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 맛있을 거 같아요 너무 맛있어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어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거 같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더 편해요 오징어 매콤하고 부드러워요 달콤하고 쫄깃쫄깃 오징어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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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소스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소스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고춧가루 치즈볼 치즈 worth 치즈 치즈볼 치즈 바삭바삭 바삭바삭 여보 소시지 소리가 나요 알싸 정말легét 바삭바삭 쫄깃쫄깃 보컬! 너무 맛있어요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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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코코넛 초콜릿 왜 이렇게 잘 어울려요? 아삭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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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숙성은 리허설을 마셔보기 위해 매콤하고 맛있네요 매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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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한 맛 매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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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해요 초콜릿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맛있어요 뱃뱃뱃뱃 뱃뱃뱃뱃 뱃뱃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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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뼈가 잘 어울려요 뼈가 잘 어울려요 오징어 너무 맛있다 안녕하세요! 아멘 아멘